이거 웃기는 사연인데 좀 슬픈 사연이기도 하고요.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상견례 중 흡연하다가 파혼당할 위기예요 하셨어요. 주말에 상견례 마친 여자예요. 남자 쪽에서 파혼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자친구가 설득 중인데 지금 너무 우울하네요. 저희 부모님 저 여동생이 나갔고 남자 쪽은 부모님과 셋이 나왔거든요. 한정식 집에서 얘기도 잘 나누고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. 저는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담배 하나만 후딱 피우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. 한참 피우고 향수 뿌리는데 예비 시아버님이 전화통화하면서 나오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못 봤어도 향수 뿌리는 건 봤으니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죠. 표정 안 좋아지시고 저는 완전 가시방석이고 상견례 끝나고 남자친구 통해서 저보고 너무 예의 없다고 화가 많이 나셨대요. 저도 잘한 건 절대 아니에요. 다만 흡연 한 번 하고 온 게 예의가 없는 건가요? 남자친구는 제가 사과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드려도 통화 거부하시고 직접 찾아가야 하는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. 이런 내용이에요. 좀 참지? 거기서 한 대피단이야. 그쵸? 꽁윤이님. 아 이거 너무 속상해. 사연이고 조금 웃긴 사연이고 그쵸? 우리 천사대교 SH님도 그날은 좀 참지? 하셨고 우리 릴리엔 소니님도 예비 신부가 흡연하시는군요. 이해시키면 안 될까요? 하셨어요. 어른들이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. 하셨어요. 쉽지 않겠죠? 요즘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더라고요. 이제 흡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연도 맑음에 안 두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혼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. 결혼하고 들켜야지 하셨어요. 웃으면서 그쵸? 이거 진짜 웃기는 사연이지 않나요? 예비 시아버지가 좀 거시기 하겠네요. 하셨어요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? 저희 학교에 피는 애들 많아요.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사실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죠. 우리 피터 회원님. 그러니까요.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짓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인데. 하셨어요. 헐 담배 때문에 파혼이라니. 우리 회원님. 그렇죠?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. 아버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 기회로 제가 이제 아기도 낳을 거고 하니까 제가 끊겠습니다.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샤론의 얘기는 안 썼거든요. 그 순간에 담배가 그렇게 땡기셨나 봐요. 긴장해서 그러셨나. 그러실 것 같아요.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. 그렇죠?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몸에 안 좋죠. 저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서 싫어요. 우리 꽁윤희님. 저도 냄새 너무 싫어요. 제 친구는 임신 중에도 담배 피웠어요. 하셨고요. 그분은 좀 간이 크시네요. 그렇죠? 우리 코코라인 댄스님. 담배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기 가지려면 안 좋아요. 결혼하려면 안 해야 되겠지요. 하셨어요.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는 걸 권합니다. 하셨고 피터여님. 콜라도 몸에 나쁘고 술도 몸에 나쁘고 웬모도 몸에 나쁘고 어떡해. 너무 웃기는데 진짜. 아 기발하십니다. 몸에 나쁘지만 기호식품. 담배 끊고 싶어요. 다 나빠 나빠 앙대형. 김진남 님께서 내가 그 시아버지 입장이라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좋게 건강해도 태아해도 안 좋으니 그면 해라. 잘 타이르고 파혼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하셨어요. 그렇죠. 그렇죠? 담배 하나로 파혼은 좀 심한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한 댓글 한번 볼까요? 아주 간단해요. 첫 번째, 담배가 어땠다고 기호식품이잖아. 우리 피터여님하고 똑같죠. 두 번째, 식후 흡연은 못 참지 이러셨고요. 세 번째, 에휴 시아버님한테 돗대 드렸으면 프리패스인데 이거 너무 웃겨요. 네 번째, 남자가 상견례 중간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와도 예의 없긴 한 가지 그랬어요. 그렇게 생각하네요. 왜냐하면 상견례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계속 또 냄새도 나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상견례 중간에 가서 담배 피고 온 거는 예의에 어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. 다섯 번째, 내가 시아버지였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올까라고 생각이 들 듯 해요. 라는 분도 계시네요. 그렇죠? 여섯 번째, 어휴 저걸 못참네. 우리 처음에 저걸 못참네 하는 분들 많으셨죠? 일곱 번째, 그걸 못참아서 선견 지명이에요. 그 시간도 못참는 자제력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? 라는 분도 계셨네요.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마지막 여덟 번째, 여자가 담배 펴서가 아니라 상견례 중에 담배를 핀 게 포인트잖아요. 하셨어요. 네,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